아들을 찾기 위해 발을 씻어주는 양계화상 어머니. 수행자의 단호함은 중국 당나라 때 조동종의 창시자인 동산 양계스님과 그의 어머니 간의 일화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찰 벽화 중에 머리가 허옇게 센 노파가 승려의 발을 씻겨주는 그림이 있는데 바로 동산 양계화상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다. 양계화상의 어머니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싸늘하고 매정한 다른 아들들과 달리 항시 지극한 효성으로 다정히 어머니를 모시던 둘째. 아들인 양계화상이 출가를 하자 날마다 눈물을 흘리다 눈이 진물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러나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어미의 마음이 어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쳐질까. 그래서 양계화상의 어머니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강가에 나가 지나가는 스님을 붙잡고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다. 양계화상의 한쪽 발목에 큰 사마귀가 있었는데 일설에는 한쪽 발의 발가락이 여섯 개였다고 한다. 이렇듯 승려들의 발을 씻어주며 만지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아들을 만나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세월이 꽤 흐른 어느 날 어미는 드디어 자신의 아들과 만나게 된다. 그러나 눈이 먼 어미는 자신의 아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계화상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스님, 제가 스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부디 부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양계화상은 어머니를 단박에 알아봤지만 그저 태연하게 그러시오 하고는 한쪽 발을 내민다. 한쪽 발을 정성스럽게 씻던 어미는 아들에게 다른 발을 요구한다. 스님, 이번에 반대쪽 발을 내미십시오. 사막이 난 발을 내밀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양계화상은 이렇게 말했다. 이보시오. 높아. 이쪽 발은 상처를 입어 물에 담그면 덧나기 십상이요. 하여간 고맙소. 그럼 나는 가던 길을 가리다. 양계는 스스럼 없이 자리에서 퍽 일어나 강가에 대어진 배에 올랐다. 이 광경을 쭉 지켜보던 주변 사람 중 사정을 아는 한 사람이 그 어미에게 다가가 말했다. 할멈. 그 스님이 아무래도 할멈 아들 같으오. 그 스님 반대쪽 발은 상처는커녕 말짱하기만 하더구먼. 어서 따라가서 아들인지 확인해 보시오. 나도 그가 내 아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들의 결심이 오로지 불도를 닦고 해탈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큰 뜻을 품고 있음을 안 이상 사사로운 모정으로 그를 잡을 수 없어서 그냥 보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한편 양계화상도 그가 어머니인 줄 알았지만 마음을 거두어 도를 생각하고 뜻을 거두고 되돌아간 것이다. 무릇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흔히 천륜이라 불리듯 깊고 질긴 것이어서 아무리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종국엔 서로가 하맘하게 여기며 그리워하는 애틋한 정을 지닐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그래서 속인의 눈으로 볼 때 부모의 정을 끊고 사문의 길을 선택한 승녀들은 참으로 독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죽하면 불가 내에서도 인간 가운데 모진 것이 중이 되고 중 가운데 모진 것이 부처된다는 말까지 있겠는가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인정의 기울수록 도에선 멀어진다. 라는 출세간만의 독특한 경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놓쳐선 안 된다. 생전에 생불로 추앙받던 성철스님도 자신이 만나러 절로 올라오던 친모를 향해 돌아가라고 돌멩이를 툭툭 던졌다는 일화가 이득 공부의 길에 나선 사람은 이렇듯 속세의 인정을 초월하는 단호함이 늘 따라다닌다. 생겹骨의 인원 삶과 부작진 생 Dé year 인정하게 저에게 잠시 증명했던uj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